경기도가 일회용품 근절을 위해 전직원이 함께하는 일회용품 굿바이 캠페인을 열었습니다. 참가자들은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등 일회용 용기나 비닐봉투,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의했습니다.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 달에 한 번 경기도청에서 열리는 공감소통의 날 행사. 경기도지사와 실국장,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회용품 굿바이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. 환경콘서트를 개최하고 환경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등 환경과 평화에 관심이 많은 경기도홍보대사, 가수 김종서 씨도 참석해 캠페인에 힘을 실었습니다. 환경문제는 제가 강조를 안 하더라도 너무나 시대에도 화두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. 경기도 직원은 관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일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뤄졌습니다. 일회용품 굿바이! 이에 따라 일회용 컵과 용기, 비닐봉투, 플라스틱 빨대 등 4대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. 대신 머그컵이나 다회용 식기, 종이박스, 종이빨대 등을 써야 합니다. 또 청내 매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배달음식 이용 시 다회용 식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을 이용해야 합니다. 일회용품 사용도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에서 절제하고 우리 도민들의 모범이 돼야 되겠죠. 좀 불편하긴 할 텐데 잘 좀 적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경기도는 오는 2021년까지 공공부문 폐기물 발생량을 30% 줄이는 게 목표. 앞으로 일회용품 굿바이! 캠페인을 시군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, 업종별 민간 합동 점검과 맞춤 교육, 캠페인 등을 통해 도민 참여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. 경기쇼TV 최창순입니다.